와 여기는 완도 모노레일 타는 곳 앞인데요 핫핫 림 헬센터입니다 뒤에서 먹어도 되고 식당으로 올라가도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수선물을 사서 가면 될 것 같고요 두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오우! 우와 여기가 두편인데요 지금 오우 해가 지고 있어요 여기 아 1,000원 비싸여 말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나고 한 마리 1,000원에 구입했습니다 여기는 다원엄마 모노 5도 대기입니다 39번 이거 도다리? 네 이렇게 해줘 5억만원 매운탕용 5억도 준비했고 도다리에 아나고랑 전복 2개 1,000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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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는 식당으로 올라갑니다 여기는 매월 셋째 주 화요일은 쉰다고 합니다 기억하세요 가격이 완전 좋아요 밖에서 드셔도 되고 여기 사오정식당에서 먹어도 된다고 합니다 저희는 저녁때가 되니까 회가 질 것 같아서 사오정식당으로 정했습니다 오 맛있겠다 아나고 도다리 우럭 전복 2마리에 멍게 가리비까지 아싸 오 오 보좋 줄어봐